자 11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ABL바이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코스피쪽이 아주 좋았죠. 코스피가 1.9% 올랐고 코스닥 0.36% 상승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0.3% S&P500도 0.5% 정도 오르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다우하고 나스닥 좀 내렸지만 지금 주말 동안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소식이 나왔죠. 화이자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했고 아마도 아주 빠르게 승인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워낙에 데이터가 좋으니까 승인이 되면 12월 11일 정도부터 접종이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먼저 지금 접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있고 그리고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또 긴급사용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릴리의 항체 치료제 받고 그리고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승인을 받았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면역이 좀 생기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늘 분위기는 제약바이오보다는 업종 대표주들, 코로나 피해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죠. 지금 보면은 해운 쪽에 운임료가 상당히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해운 관련주들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지금 삼성중공업이 사상 최대의 수주를 받아 냈죠. 이런 소식으로 오늘 15%나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들은 이제 좀 코로나 부분이 좀 잡히고 앞으로 살아날 거다. 이런 부분이 지금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가 잡힌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도 엄청나게 크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외인 기관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럼 4%나 올라섰고 하이닉스도 3.9% 기아차, 현대차 2% 1% 둘 다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웬만한 우량주들은 거의 다 그냥 싹 쓸어 담았죠.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웬만한 종목들, 2, 3%씩 올라서는 아주 강력한 코스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관련 주의 지금 코로나 직접적인 피해주들, 지금 여행주들도 외인 기관 쌍거리 매수가 들어왔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지금 300명이 넘어가고 2단계로 강화하고 지금 미국도 부분 봉쇄하고 영국도 그리고 유럽도 부분 봉쇄 이런 부분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지금 현재 현상이고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죠. 주가는 그렇게 봤을 때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호텔실라 이런 거 올라가고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 파라다이스는 좀 내렸죠. 이런 분위기 보면은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외인도 많이 매도했지만 얘는 기관이 3이 올라가는 주식인데 기관이 오늘 4만8천 정도 매도가 났죠. 이 코스닥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코스닥의 지수를 약간 조정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에 HLB 그룹, 셀트리온 그룹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이었고 그 외의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했고 지금 이제 리제네론과 하이자 관련주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약세를 보인 종목들은 또 아주 큰 약세도 보였죠. 이 종근당 그룹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승인 이런 부분인데 릴리 거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거 가지고 승인 난 거 가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급락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별로 좋지 못했죠.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도 이제 뭐 글로벌 빅판 빠른 데서는 벌써 승인을 신청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언제 개발해서 언제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SK케미칼은 지금 그래도 강세를 보였죠. 지금 이런 이제 CMO 관련주들은 강세를 좀 보일 만한 그런 환경이죠. 이제 백신 치료제 계속 승인을 받고 승인 신청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0.6% 올라섰죠. 아무래도 CMO 관련주이다 보니까 오늘 올라서는 모습 좀 보였지만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업종 대표주 경기 민감주들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0.6% 상승 기관이 7천주 들어왔고 외인도 100주 들어왔죠. 자 그러나 거래량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었고 오늘은 제약바이오는 조금 눈치를 좀 보자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도 5일선 잘 지켜냈고 외인 기간 수급도 괜찮고 추세적으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자꾸 조성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5일선을 깨지 않고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지금 백신과 치료제 리제네론 이런 부분도 또 수주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K케미칼도 CMO 관련주이다 보니까 5일선까지 한번 터치해줬지만 계속 이제 위로 가고 있죠. 추세적으로 얘가 밀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올 만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소식이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70% 효능이 나왔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화이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더나보다는 좀 적죠. 퍼센테지가 70%면 화이자 모더나 95% 수준인데 얘가 70%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약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시간에서 지금 많이 좀 밀리고 있죠. 이렇게 밀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는 이런 지금 계약을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70%가 나왔다 그래 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위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축이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충격파가 좀 있긴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70%라고 하면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50%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워낙에 화이자 모더나가 좋은 데이터를 뽑아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어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충격파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충격파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한다. 충격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하면 그 뿐이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안 되겠다. 우리는 70%라서 화이자나 모더나 때문에 우리 거는 못 만들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뭐 상당히 안 좋겠지만 지금 70%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단기적인 충격파는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자 녹십자 오늘 0.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외인이 3천주 들어왔고 기관이 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자 녹십자 시간에서 얘는 뭐 아스트라제네카고 직접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세피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크게 받거나 이러진 않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긴급 사용 승인 그리고 모더나 이제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선조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녹십자는 어차피 5억도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선이 올라오는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크게 내려가지도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걸로 좀 보입니다. 왜냐면 단기간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길이 길죠. 그래서 길이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선이 올라오는 수준까지는 계속 행보를 좀 타겠죠. 행보를 타다가 이제 입선 만나면 위해로 갈지 아니면 좀 더 행볼지 이런 부분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안트로젠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좀 했는데 지금 이제 개소에서 올라가던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뭐 제약파에 조금 밀리는 상황이었죠. 그런 분위기에 외인이 4천줌에도 기관이 100줌에서 들어왔고 지금 이제 3일 오르고 하루 정도 조정하는 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240선을 여기서 한번 뚫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밀었다 다시 돌려서 올라가고 있죠. 오른쪽이 높은 바닥 오른쪽이 높죠. 바닥이 그러면 240선 언저리에서 일단 뚫어낸 상태에서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크게 밀려 내려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도전, 두번 도전이죠. 여기서 이제 한번 왔다가 도전했지만 여기 이제 밑에까지 내려와서 도전은 두번 돌아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요런 부분은 신뢰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5일선은 요렇게 올라가죠. 5일선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분이 좀 조정을 한다. 그러면 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5일선 언저리에서는 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지를 받고 아니면은 5일선 이렇게 가는데 옆으로 한번 기었다가 터치하고 바로 밀어 올리거나 아니면 바로 올리거나 어쨌거나 방향은 워낙에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본업은 아무 지장이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밀어 올리는 분위기로 방향은 위로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쌀테오젠 오늘 1% 하락했죠. 시장 분위기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지금 한번 올라섰다가 올라선 상태에서 2평선 다 뚫어내고 좀 조정받았는데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지금 1600조 매도에 기후관이 12000조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계속 상승 추세로 타다가 이제 좀 조정한 모습이지만 5일선은 그대로 회복이 계속 5일선 위에 있죠. 그러고 5일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이런 분위기가 아주 좋은 분위기로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죠. 이런 상황이면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살아나는 방향이 전개가 되면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아주 좋은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세는 이제 위로 방향을 좀 잡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0.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뭐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겠죠. 좀 조정. 그래서 외인이 17000조 매도에 기관이 3만조 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좋은 상태고 지금 이제 여기서 바로 뚫어내야 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뚫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을 보였고 시간에도 별다른 이슈 없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인들 좀 올라서다가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하는 시장 분위기에 그대로 반응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뚫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돌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바로 뚫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시장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외인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지금 한번 여기서 밑으로 내려서 둥근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뚫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시장만 받쳐주면 얘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장이 여전히 이제 콘택트 관련적 민감주 쪽으로 좀 시선이 몰리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루 정도 더 조금 숨고르기 조정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으로는 봤을 때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EBL바이오도 급등이 나왔죠. 계속해서 3일 연속으로 툭툭툭 치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뭐 시장이 좀 조정 분위기여서 같이 조정받았고 1.5% 조정받았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좀 1.5% 정도 받은 거죠. 33에서 위쪽에서 좀 조정을 한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좋지는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한번 조정을 보이고 조정을 좀 보였다가 다시 120선 또는 20선, 5위선이 올라오겠죠. 5위선이 올라올 때 동안 조금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인기가 만주 17,000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러나 추세는 계속 이제 상방으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각도가 좋은 추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